안녕하세요, 전비탐정에서 김민아 역을 지휘한 임세주입니다. 고맙습니다. 통통 튀는 친구 감정표현이 좋지? 귀여워야 좋고 사랑스럽지만 사랑스러움이 들어간 것들 여기 있었죠? 콜! 부탕스러워 그리고 이 장면이 진짜 많아요 전기탐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판장하고 많이 호흡을 해주셨더라구요 행복하고 행복하였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선배님들과 어마어마한 국가들과 국가들에 대한 매일마다 여기까지 공격되었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소식을 하기 더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봅니다. 이번에는 오마이팬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으로 회사 루시토리로 준비하겠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안녕!